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쇠를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다. 몽태뉴의 명언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박수를 시작해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업어방 개강 이틀차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볼 건데요. 우리 현장 강의에서 또 인강으로 수업 들어주셨던 동생 여러분 한번 같이 회상해보겠습니다. 자 문정화의 중국어 업어방 교과서 내용 가운데 전강의 복습입니다. 중국어의 업어방 단위에는 최소 단위부터 조금 더 확장된 단위까지 있었거든요. 자 함께 떠올려보죠. 시작 형태소 그 다음 단어 그리고 구 단문 본문 완벽합니다. 자 중국어로 어떻게 되셨죠? 위수 스수 그 다음 단어는 스 그렇죠. 그 다음 구는 도안위 단문은 딴주 그 다음 본문은 소주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다음 품사에는 열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생략하기로 했죠. 그래서 품사 뭐뭐뭐 있었는지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그 다음 이걸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음사, 음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뒷부분만 맞추시면 안 돼요. 앞에 부분을 맞추셔야죠.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는 뭐가 있었나요? 동사 그렇죠. 동사. 그 다음은요? 형용사 또 HSK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거 접속사, 부사 이 정도 순서. 네. 그래서 이 허사 범위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인 토대에 동사가 탄탄해야 문장 구조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 중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 속청 이런 게 유리해집니다. 알겠죠? 동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 성분 6가지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표를 해볼게요. 자 상국이부터 문장 성분 주어, 수러 그 다음 목적어 오케이. 자 우리 김 선생님 그렇죠. 관형어 그 다음 부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부어 부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중국어는 어떻게 됐었는지 한 번 떠올려볼까요? 뭐뭐뭐 시작 주웨이빈 그 다음 띵좌왕보 그렇죠. 다시 한 번 주웨이빈 띵좌왕보 좋아요. 잘하셨어요. 전 강의 시간에 우리가 기차놀이 했었어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와 주어 앞에서 주어를 제한 수식하거나 아니면 목적 앞에서 목적을 제한 수식하는 성분 관형어 그 다음 수러 앞에서 수러를 수식 제한한 성분 부사어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완하는 보어 이렇게 해서 주술목 사이사이에 부사어 관형어 보어가 들어가는 형태를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눈 감고 어제 문장 중에서 방금 내 여동생이 방 안에서 빵 하나를 다 먹었다. 시작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어 편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간략한 복습에 이어서 오늘 주어 편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뭐 구 같은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 중에서 형용사구, 동사구, 명사구, 전치사구, 덧자구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그거 외워 오시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씩 읽고 외워 오시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얼만큼 남아 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자 눈은 저를 보셔야죠. 아이콘택 중요하죠. 첫 번째 형용사구 딴딴다. 청지 헌하 동사구 타 장창 장창 게이 랏시 다 뎀화 그렇죠. 뎀화 그 다음에 주술구 전치사구 서울 저 중국어 강사 니 시 지하오 하니이다. 하이 시 지하오 영위이다. 그 다음 지하오 하니이다. 명사구 중에 제가 따로 적어드렸던 거 당신 두 사람 시작 니 만 량건 란 도시 잘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예들을 여러분들 풍부하게 기억할수록 문장 확장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회화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주어편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41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41페이지 그래서 주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주어는 이렇게 씁니다. 조위 네 어제 살짝 배웠죠? 조위 빈딩 주왕부 할 때 주어예요. 주어라는 것은 서술의 대상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받음 자 여기서 서술의 대상 동그라미 형과 편의 줄죠. 서술의 대상이요. 문장 안에서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동작을 직접 가할 수도 있고 동작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동작을 받는 대표적인 문형이 바로 베이자 문이죠. 쉐이 베이 쉐이 뭐 마 라 잇둔 그죠? 워 베이 마 마 마 라 잇둔 그러면 내가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욕먹는 동작을 알겠죠? 그런 형태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을 중의 주어 함께 워 슈시 하니 워 슈시 하니 그렇죠. 우리가 SVO로 표시하는 것 외에도 주어 뒤에는 두 줄 세로선 수로 뒤에는 한 줄 세로선을 그으시면 중국인들은 요거 자체가 아 주어를 구분했구나 라는 표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복반에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알아나가는 거죠. 다음 스피드 체크예요. 정말 말 그대로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자 5초 안에 슉 읽고 네 답은 시작 B 그렇죠. 쭈머도 잘 쉐이 에뿐 넝 추완 그렇죠. 문장 안에서 B가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누구도 다 먹을 수 없다. 이런 문장이죠. 네 스피드 체크였습니다. 자 교재의 우리 41페이지 내용 가운데 주어를 이루는 구성성분을 배울 차례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6대 문장 성분에 주어 수러 목적어 관영어 부사 보어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품사에는 10가지 방금 복습했듯이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사 부사 전시사 접속사 조사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문장 성분을 이루는 그 구성성분에는 품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문장 성분이 더 큰 범위고 품사는 그 안에 작은 범위들이에요. 자 주어를 이룰 수 있는 구성성분 일단 명사와 대명사가 대표적인데요. 명사 자 대표적인 거 우리 잠시만요. 명사 대표적인 거 우리 교재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예문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 하시면서 동시에 외워버리세요. 너의 책이 아주 많구나. 닮게 닮게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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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당신의 책이 많다. 아주 많다 할 때 한 부사 플러스 또 형용사 그래서 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이지만 또 자체는 수로고 이 문장에서 수가 주어져 수 네. 다음 두 번째 문장 쟤 리 시 워만드 주어샤 워만드 주어샤 이때 자 리더 수 한도 할 때 수는 명사로서 주어자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쟤 리 시 워만드 주어샤 할 때 뭐가 좋아요? 쟤 리 그렇죠. 쟤 리 쟤 리는 지시대명사 플러스 방위명사 결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품사적으로 접근하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공부하시고 어학연사 하신 분들은 근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고 이거는 이것저것 할 때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죠. 요게 이제 주어자를 놓으면 이게 주어입니다. 자 한 번 더 니 더 슈 한도어 니 더 슈 한도어 쟤 리 시 워만드 주이셔 쟤 리 시 워만드 주이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가 되는 그런 구성을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수사와 수량사 차례인데 여러분은 숫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자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 숫자 뭘 제일 좋아해요? 3을 좋아해요. 왜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을 이상해요? 마이크가 너무 쓸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NG를 했어요. 다시 흥분했어요. 가운데다 달게요. 교재 없으신 분 네 자 그 다음에 교재 필요하신 분 명단을 어디든가에다가 써주세요. 오늘은 주어와 수렴편을 공부할 거고요. 자료 받으셨어요? 오케이. 받았고 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출석부에다가 좌측에 교재 구입 네 요만 적어주시고 강드리가 받고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네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저는 그냥 7이 좋아요. 럭키 세븐 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럭키럭키 이런 거 행운 자 일단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 그렇죠. 8 그래서 숫자 8은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다 라는 표현을 자 중국어로 시작 8 8 8 8 8 8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을 좋아한다 그러면 시작 7 7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배웠어요. 다음 수량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 자 그는 두 명의 아이가 있어. 시작 타 요 량 거 하 즈 한 명은 딸 한 명은 아들 시작 이것 시 류 할 이것 시 난 할 그렇죠. 이때 타 요 량 거 하이즈 그 다음에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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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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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자를 놓여있네요. 그래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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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자를 놓여있되어 수량사 수사 플러스 양사 그라비 주어자를 놓여서 주어다 알겠죠. 명사 대명사에 이어 수사 수량사가 주어자를 놓인 경우 였습니다. 다음은 동사 형용사 차례인데요. 아 가기로 했어. 근데 못 갈 것 같아. 가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중작도 해보시고 교재 다 나와 있어요. 비교적 평이한 문장이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는 거 어렵겠는데 시작 취 공 파 보싱 그렇죠. 취 공 파 보싱 할 때 취 동사 품사가 바뀌는 거 아닌 거 어제 배웠죠. 품사는 안 바뀌었는데 주어자리 놓였네요. 주어입니다. 다음 겸손은 일종의 미덕입니다. 겸손 뭐라 그래요? 취신 HSK 5급 시험에 무려 두 번이나 등장한 취신이라는 단어예요. 99번에 취신 요것도 역시 형용사지만 주어자리에 놓이면 주어예요. 최근 대다수의 동사와 형용사들이 주어나 목적의 자리에 놓여서 명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가 원래 속성이 뭐고 파생된 용법이 뭔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원래는 동사 형용사였는데 주어자리 놓이면 주어고 목적의 자리에 놓이면 목적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형용사들이 명사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겸손은 일종의 미덕이다. 자 동사 형용사 다시 한 번 취공파 시작 취공파 부싱 취신 시 이종 메이더 그렇죠. 입에 탁탁 달라붙어야 돼요. 발음이 자 다음은 각종 구 차래요. 각종 구는 우리가 어저께 형용사구 명사구 동사구 주술구 덧자구 이런 것들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주어를 이루는 각종 구에는 어떤 것들인지 총 4가지가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42페이지 각종 구 첫 번째 문장 명사구 자 각종 구 가운데 명사구 당신 두 사람은 모두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는 문장 보통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이런 요청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사람 이쪽으로 와주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시작 님만 량웨이 도 다오 절 라이 그렇죠. 근데 님만 량웨이 해도 되고요. 님만 어뢰 해도 됩니다. 사실 회화체에서는 량웨이를 더 많이 쓰고 문호체에서는 량웨이 대신에 어뢰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어뢰로 적혀 있어서 이걸로 외워볼게요. 다음 게 시작 님만 어뢰 도 다오 절 라이 그렇죠. 명사구 중에서는 님만 어뢰 자 주어자리 놓여서 주어입니다. 다음 여러분 중국어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을 때가 훨씬 많죠. 그래요. 네. 저를 보시면서 꼭 그럴까요? 자 동사구 중에서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주 재밌다. 시작 동사 플러스 명사결합 바로 이 동사구가 주어자리 놓이면 주어입니다. 네. 이게 주어입니다. 님만 어뢰 자 님만 명사 플러스 대명사 플러스 어뢰는 량웨 수량사 결합인데요. 보통 명사구라고 하면 명사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수량사 혹은 대명사 플러스 수량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명사구에 해당이 돼요. 알겠죠? 이 앞에나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명사구에 해당이 돼서 이 명사구 자 다음은 동사구 공부했고 세 번째로는 니가 가는 것도 괜찮아. 주술구죠? 자 시작 니 취 예. 그 아이 그렇죠. 주술구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니 취 예. 그 아이 자 니 취 주어 플러스 취 수러 이런 주술구 결합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니 취 예. 그 아이 앞글자만 딱딱딱딱 따서 외워두시면 뒤에는 저절로 기억이 나요. 알겠죠? 자 예문 자체가 쉬워서 그 다음 그가 말하는 건 다 옳다. 모두 다 옳다. 라고 해서 타 수어다. 시작 타 수어다. 또 또이 네.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더 자구라고 불러요. 더 자구 타 수어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얼핏 봐서는 주술구 같이 보이지만 뒤에 끄트머리 끄트머리에 더 자가 들어가면 이거 더 자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 자구 주어입니다. 타 수어다. 또 또 자 복습해보죠. 주어를 이루는 구성성분 가운데 각종 구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명사구 시작 니 만 두 번째 네 가지. 관공서 떠올리시고 두 번째 중국어 배우는 거 시작 세 번째 주술구 시작 한 번 더 더 짜고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잘하셨고요 다음은 이어서 스피드 체크 차례인데 바로 이 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과연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5초 조금 더 걸릴까요? 7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답이 보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시작 왜요? 자의 샤머샤머샤머 하면 범위를 제안해주는 전치사 9거든요 우리 이거 나중에 전치사 편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짜 뒤에 런 들어갈 수 있겠죠? 앉아있는 사람은 네 아버지시다 이런 말이죠 자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용해봅시다 그 책상 위에 누워있는 좀 이상한가요? 네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다 시작 자의 나가 주왕상 탕 저다 런 주왕상 별거 아닌 문장이지만 억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억법적인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성된 틀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 주어 술어 목적어 주술 목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기초 천천히 세워드릴게요 다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볼 건데요 어느새 주어 마무리 시간이에요 자 하지만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남아있고요 내 입과 귀와 내 피부가 모두 이 문장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요 첫 번째 문답 묻고 답하는 경우 먼저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응 먹었어 우리도 왜 어 나 먹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 이렇게 하고 안 먹었어 하듯이 중국어로도 마찬가지로 다음 게 니 칠파라마 니 칠파라마 또는 그냥 칠파라마 칠파라마 라고 했을 때 어 답을 다음 게 칠러 칠러 워 칠러 워 칠러 워는 생략되는 거죠 그냥 칠러만 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답 문답이라는 것은 묻고 대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원체에서 종종 주어가 생략됩니다 이건 우리가 5급 뭐 3,4,5급 HSQ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듣기평가 그 다음에 독해 지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 글 형태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6급 시험에 올라가시게 되면 6급 고난이도 거기서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려요 꼭 들어가야 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4,5급 단계부터 이런 틀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답 뭐였죠? 대표적인 거 시작 그렇죠 다음 명령과 건의 이 명령과 건의에다가 별표를 세 개 달아보세요 과거에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을지 모르시겠지만 명령 상대방에게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세요 모두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런 어떤 건의를 하는 제안하는 문장들은 주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글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에서 함께 출바 쏙바 쏙바 간단해 보이죠? 네 왜냐하면 두 글자 두 글자밖에 안 되십니까 그러나 이 문장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형태라면 길어진다 할지라도 주어는 생략 가능하다 알겠죠? 대표적인 형태로 기억해 주시고 출바 쏙바 시작 출바 쏙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불특정의 주어에다가 또 별표를 두 개 달아보세요 불특정의 주어 이게 뭐냐면 자 대표적으로 속담 격언 중국인들이 이 중국어를 중국어를 좀 더 세련되게 뭔가 지적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뭐 내 생활에 묻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속담 격언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어나 속담이나 격언이 들어간 이런 문장들을 문장 구조 분석할 때 되게 애매해요 이거 주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그거 자체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담 격언 자체가 주어가 아닌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무주어문이에요 무주어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께 그렇죠 배우면 끝이 없다 살아있는 난 계속 배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꼭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많으면 놀 일이 많아 그래서 공부를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부이딩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격언 속담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주어가 없어요 얼핏 봐서는 벙여우가 주어가고 노우가 주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주어라고 간주 안 해요 그냥 이거 문장 자체를 그냥 하나의 격언 속담으로 간주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자연현상 자연현상은 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돼서 별표 하나만 달아볼게요 자연현상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거나 뭐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 开始 下了 雪 开始 下了 이렇게 잘 안 해요 보통 샤위 럿 럿 자 샤위 럿 혹은 샤 슈에 럿 꽈 펑 럿 그렇죠 꽈 펑 네 뒤에다가 럿을 붙이게 되면요 변화의 러죠 눈이 비가 안 내리다가 내리게 되었고 눈이 안 내리다가 내리게 되었고 바람이 안 불다가 불게 되었고 그래서 변화를 뜻하는 러 러는 우리가 동태조사 어기조사 구조도사 조사편에서 공부하게 돼요 품사 마지막 순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연현상까지 끝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쉽게 지나온 것 같은데 한번 회상해 보자면요 자 공부한 오늘 주어편을 총정리 해볼게요 콕앤쏙 정리 자 고개 들어 절 보세요 책 보시면 안 돼요 주어라는 것에 대한 정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는 모의 대상 시작 서술의 대상 그렇죠 그 다음에 동작을 그렇죠 그 의미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 표현해 봐 마음으로만 알면 안 돼요 자 동작을 하거나 당함 그렇죠 서술의 대상으로 동작을 하거나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대표적인 거 빼이짜분 그 다음 두 번째 주어를 이루는 구성성분 떠올려 볼게요 뭐뭐 있었죠? 그렇죠 명사 대명사 또 수사 수량사 오케이 그 다음 동사 평용사 그렇죠 각종 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한번 명사 대명사부터 떠올려 볼게요 명사 명사 예 네 니다 수 헌더 수 헌더 그렇죠 다시 한번 니다 수 헌더 니다 수 헌더 대명사 그 다음 여기에서 워 amount 저 js 거 dent 수 하고 져 옆에 더 적어드릴게요 네 수 στο 이제 수 긴 na 수 쟤 저 씨 пон deposits 그 다음 수 restriction Seo 햄 뱅 뱅 요 一個是女孩,一個是男孩, 자상통사 通사 去恐怕不幸, 그 다음 형용사 글자를 기다리지 마시고 信心是一種美德 다음은 각종구, 각종구에는 좀 많았잖아요 네 가지 일단은 명사구 먼저 시작 你們二位都到這兒來 한 번 더 你們二位都到這兒來 외워버리세요, 통째로 두 번째, 동사구 동사구 뭐가 있었죠? 學習汉語很有意思 그렇죠? 다시 한 번 學習汉語很有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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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다음은 주술구 주술구 네가 가는곳도 시작 你去也可以 한 번 더 你去也可以 그쵸? 다음은 도자구 她說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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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對 非常好 잘 있었습니다 她說得 都對 여기까지 자, 그래서 각각의 주어가 되는 경우들을 떠올려봤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썼듯이 여러분 역시 다섯 번씩 읽고 난 다음에 오늘 것도 이렇게 복습할 때 한 번 써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 타이틀 먼저 기억해서 써보고 그리고 나서는 각각의 얘가 어떻게 됐는지 또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 주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한 번 떠올려보죠 시작 그렇죠 문단 예를 들어 出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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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 번째는요 出發 속담 격언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불특정의 주어 그렇죠 불특정의 주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살아있는 한, 열심히 공부한, 배움의 끝이 없다 活到老 學到老 하나 더 친구, 저편란도 하는 거 出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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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아요 다음은 네 번째 뭐였습니까? 出發 자연현상 그래서 出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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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어편 정리 끝 굵직굵직한 틀을 다 세워봤어요 이게 이제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순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1971년 토니구잔에 의해서 창설된 이 마인드맵 학습법은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 마인드맵으로 학습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인간이 개발한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독특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는 마인드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주어편에서부터 보호편까지 끝나게 되면 쫙 그림을 한 번 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억 안 나는 거 다시 한 번 보면 돼 그 곁까지만 찾아서 외우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마인드맵 틀이 되는 거죠 자 주어편 끝났어요 다음 주어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구성 성분 다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시간상 다음은 확인 학습 문제인데요 우리 워크북 2페이지 교재 뒤편으로 넘기시면 교재 2페이지로 넘기시면 워크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자 什么是最重要的 이렇게 끝났는데요 우리 A B C D 4개의 보기 가운데 사람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사람 주어 시작 小王 인 거 같은데 여러분들께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 이제 시작 시작 什么是最重要的 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우선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문장인데요 그러나 小王과 他와 自己란 단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 이름 사람 주어 먼저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 써주셔야 돼요 我这个人 他那个人 처럼 小王 他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小王他 두 개그랑 그 다음에 自己란 단어는 小王他 小王이라는 그 사람 그 자신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 B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小王他自己的決心 是最重要的 시작 小王他自己的決心 是最重要的 이 문장 전체에서 主어는 主의心 主어는 重要 근데 사람 주어를 왜 찾아줘야 되냐면 사람 주어를 찾아야 인칭대명사가 그 뒤에 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小王他 那个人 小王他自己的 主의心 이렇게요 자 다음은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만들어드리는 문제인데요 자 여섯 개의 단어를 재조합해보세요 어순을 배워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장을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제시어 각각의 제시어들에 대한 품사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年情人 하면 명사지만 뒤에 더가 붙었죠 더 따 뒤에 뭘 봐야 돼요? 명사 봐야 돼요 그러면 年情人的 명사 이렇게 다음 이 ,ıp 다 같이 이라고 이υχ우 명사 입니다 이미 시아에 들어 저도 millet 이پ 수다, 함께 수다 동사 그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명사 혹은 대명사지만 저종은 지시대문사 양산자라고 하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명사가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주어, 전체 주어 찾아보세요 저종이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저종이 부어, 그 다음 수다 슈가, 수다 수의 이다 수의 이다 수의 이다 수의 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형태 지 hiçbir 수의 이다 건형어 qu 숨가 ağ 왕ṥ 수의 이다 수의 이다 수의 이다 수의 이다 그래서 Pan성된 문장 다시 한 번, 다 같이 동사용법 아신분들 동사도 있지만 명사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두시고요 어선에 맞게 배열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맛보기 지난 시간에는 우리 뭐 봤어요? 지단빙 네, 지단빙 봤었죠? 바우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께 바우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는 배당 다음은 수록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목운동 좀 해볼게요 고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로 우로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리고 어깨에 쓰게 쓰 뒤로 세 번 앞으로 손 털기 손목 돌리기 자, 파도타기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위로 쭉 좌로 우로 좌우 내각선 적장 반대로 내각선 적장 네, 뒷목을 톡톡톡 반대편 톡톡톡 우리 문장성분 공부하는 것 중에서 주어, 수러, 목적어까지는 다들 웃으면서 즐겁게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제 관영어, 부사어, 보호편 부터는 조금 표정이 안 좋아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론이 어... 완전하게 확립이 안 되면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저께 진도 나갔던 범위 문장성분에 대한 이해 그 다음 오늘 주어, 수러편만큼은 완벽하게 외우세요 완벽하게 외워야 특히 뭐 구의 결합들 다양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문장이고 짤막짤막한 문장 들이니까 그냥 입으로 다 외워버리셔서 뒤에 관영어나 부사어 편 나갈 때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지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면 복습 끝낼 수 있으니까 시간 딱 제한하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 생각 안 났던 부분만 복습하시면 되지 청축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이란 건 어학 공부할 때 지치게 만들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수러에 대한 정의 아까 주어라는 거는 서술의 대상으로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수러라 시작 제시된 화제 주어에 대하여 설명, 서술하는 역할 자, 그러면 화제에 대하여 밑줄 설명, 서술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어에 대해서 설명, 서술하는 역할 이게 바로 수러의 역할이에요 수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문장 성분에 있어서 뼈대예요 주술목 찾는 거 물론 중요하죠 주어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수러 찾는 거예요 자, 잘못된 수러를 이해하시게 되면 관용어 속에 혹은 부사어 속에 혹은 보어에 수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러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주어, 수러, 목적어 그래서 다음께 나는 중국에 간다 라는 간단한 문장이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교재 47페이지 펴보시고 스피드 체크해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술 찾아보세요 주어 주어는 매이매 주어 수러 18세 아까 바 바는 중국인 제일 좋아하는 수지 바가 주어 자리에 놓으면 주어져 수러 자리에 놓으면 수러예요 알겠죠? 단 접속사고요 타이징 할 때 타주어내요 이징 이그 다 슈성러 그럼 이그 다 슈성이 수러일까요? 수러가 빠졌어요 바로 시 이라는 판단동사 시 이 타이징 시 이렇게 사이에 쏙 삽입되어야 됩니다 타이징 시 이그 다 슈성러 해서 바로 틀린 부분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자, 올바르게 고쳐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찬가지로 러가 들어갔죠 이징 샘머샘머 러브 동그라미 동그라미 차후에 어버 파트 우리 부사편에서 이징에 대한 용법 정리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수러 수러를 이루는 구성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완벽하게 이해를 해볼 겁니다 교과서는 47페이지 우측 하단 일단 동사가 수러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죠 다음께 러시 쑤어 러시 쑤어 워만 틴 워만 틴 이때 러시는 주어 쑤어는 수러 워만 틴 할 때 워만은 주어 틴은 수러네요 러시 쑤어 워만 틴 동사가 수러가 되는 경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안 와 시작 타 부 라이 한 번 더 타 부 라이 그렇죠 부 부정부사 라이 동사 형사가 수러 자리 대표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문을 외울 때는요 두 개씩 있는데 첫 번째 예문을 외우세요 두 개씩 외우려고 그러면 뭐 몇 글자 안 되긴 하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예문만 다시 한 번 러시 쑤어 워만 틴 러시 쑤어 워만 틴 다음 형용사가 또 수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졌어요 이럴 때 다음 게 티앤치 누아 워라 한 번 더 티앤치 누아 워라 그렇죠 누아 워 형용사 뒤에 러 붙었는데 이 누아 워란 단어가 바로 수러 자리에 놓여서 수러입니다 밑에 예문은 따라만 읽어보십니다 수이진 공주어 타이 망 수이진 공주어 타이 망 그렇죠 망 이런 단어 형용사가 바로 수러 자리에 놓였다 그래서 동사는 형용사가 수러 자리에 놓이고 그다음 대명사 잠깐만 고개 들어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엇본반 거의 한 중반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번 달에서 명사편 대명사편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명사의 종류에 뭐가 쫙 있는지 대명사의 종류에 뭐가 쫙 있는지 쭉쭉쭉 읊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예문도 딱 떠오르게 되는데 대명사 일단 대명사 하면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 사물이나 이렇게 지시 가리키는 것들 지시대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의문대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의문대명사 물음을 만드는 의문권을 만드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친구가 표정이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을 때 왜 그래? 를 중국어로 시작 니 짠말라 그렇죠 니 짠말라 할 때 짠말라는 무슨 대명사? 의문대명사 그렇죠 물음표가 들어가니까 의문대명사 니 짠말라 대표적으로 소라자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문대명사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신자의 진화점이 이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 짠말라를 외워주세요 대명사 다음은 명사 명사는 형광편 준비 명사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수로가 될 수 없다 밑줄자 그 다음 단 뒤에 날짜, 시간, 날씨 형광편 밑줄자 별표 땡땡땡 해주시고 날짜, 시간, 날씨 등을 나타낼 때는 명사가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일요일이다 함께 진티엔, 싱치, 티엔 시작 진티엔, 싱치, 티엔 시엔자의 량디엔 민티엔, 인티엔 민티엔, 인티엔 네 좌측에 인티엔이라는 단어의 뜻 품사 적혀있죠 인티엔 흐린 날씨 이라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날짜, 시간, 날씨 대표적인 거 이 세 문제 다 외우기 한 번 더 진티엔, 싱치, 티엔 진티엔, 싱치, 티엔 그렇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세요 선생님 진티엔, 슬 싱치, 티엔 하면요 그러면 슬이 수로고 싱치, 티엔은 목적어예요 근데 슬 없이 그냥 명사가 날짜 시간 날씨 나타날 때는 수로가 없이 얘네가 수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 절대 아니에요 6급 나중에 독해 1부분 뭐 이렇게 틀린 문장 찾기에서 어 이거 수로 없네 명사가 수로자리 들어가 있네 명사가 수로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날짜, 시간, 날씨 알겠죠? 자 그래서 싱치, 티엔 그 다음에 뭐 지금 몇 지금 2시 시작 시엔, 자에, 량, 디엔 굉장히 잘하 잘하셨고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해서 내일은 흐리다 시작 민, 티엔, 인, 티엔 그렇죠? 민, 티엔, 인, 티엔 우리 반응 발음도 좋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명사 세 가지 명사들 떠올려주세요 싱니, 티엔 량, 디엔 인, 티엔 네 자 다음은 수량사가 수로가 되는 경우 조금 아까 왜 수량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딸이고 한 명은 아들이고 그것처럼 수량사가 수로자리에 들어가면 수로다 자 대표적인 거 다음 게 니 만쓰지 나하소 니 만쓰지 나하소 매일은 싼거 매일은 싼거 그렇죠 수량사 싼거가 네 싼거가 수로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수로입니다 한 번은 저 직장생활할 때 첫 직장에서 어떤 분이 어우 저 중국어 잘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니까 그래서 아우 그래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이분이 계속 질성구 질성구 제일 싼거였어요 제일 싼건데 이 싼거만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이름도 안 잊혀죠 근데 성조가 딱 느껴지는 게 되게 빨리 하셔서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었어요 자 싼거 그래서 오늘 문장에서도 수량사가 수로자리 다시 한 번 매일은 싼거 매일은 싼거 그렇죠 수로를 구성하는 구성성분 다섯 번째 수량사를 봤고요 다시 한 번 니 만쓰지 나하소 니 만쓰지 나하소 매일은 싼거 매일은 싼거 밑에 보시면 그 잡지는 십오원입니다 를 너무 많이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건 저만 읽을게요 다음 내 남동생은 두살이고 내 언니는 열두살이다 나이 차이가 좀 크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수량사가 각각 이런 수량이나 가격이나 나이 등을 설명할 때는 수량사 자체가 수로자리에 들어간다 자 여기다가 밑줄 쫙 꺼주세요 수량 가격 나이 수량 가격 나이 밑줄 쫙 꺼주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각종구 각종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난코스예요 이제 점점 갈수록 어머 각종구 좀 어렵다 혹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수로를 이루는 구성성분 가운데 각종구 가운데 첫 번째 명사구 자 명사구 중에서는요 이 구두새 같은이라고 할 때 너 이런 구두새 다음께 니 트러블 린 서구에 시작 니 트러블 린 서구에 이때 트러블 지시대명사 양사결합은 뒤에 명사랑 같이 결합하거나 혹은 수량사랑 결합하게 됐을 때 지시대명사가 명사구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니 저거 할 때 저거 그리고 린 서구에 글자가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 한 번씩 써보세요 네 린 서구에 구두새 린 서 인색하다 구에 귀신 인색한 귀신 즉 구두새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다음께 린 서구에 린 서구에 그렇죠 그럴 문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네 색자 쓰시고 귀신할 때 귀자 써주시고 니 저거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요 48페이지 하단에 뒤에 꽁지 이거 듣기평가에 많이 나오죠 다음께 뒤에 꽁지 뒤에 꽁지 네 꽁지는 수컷이에요 뒤에는 철 철로 간듯 수컷 탁 수탁 그죠 그래서 정말 피 한 방울 찔러서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안 난다고 하는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아예 그런 만큼 굉장히 구두새일 때 우리가 뒤에 꽁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한 번 더 뒤에 꽁지 뒤에 꽁지 자 철가 린 서구에는 명사구의 대표적인 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구 내가 봐서 볼게 다음께 워취칸칸칸 한 번 더 워취칸칸 워취칸칸 자 ü 동사 플러스 칸칸 칸이라는 동사도 역시 동사 그래서 동사가 같이 결합되거나 동사 플러스 명사거나 동사 플러스 동사일 때 우리는 동사구라고 간주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형용사구가 있는데요 형용사구는 부사 플러스 형용사결합 또는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결합이에요 ü 동사 플러스 칸칸 칸이라는 동사도 역시 동사 그래서 동사가 같이 결합되거나 동사 플러스 명사거나 동사 플러스 동사일 때 우리는 동사구라고 간주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형용사구가 있는데요 형용사구는 부사 플러스 형용사결합 또는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결합이에요 천안군 광장은 웅장하면서도 아주 장대하다 다음께 티아나 한밤 티아나 한밤 홍웨이 쨍관 홍웨이 쨍관 다시 한 번 티아나 한밤 홍웨이 쨍관 홍웨이 쨍관 그렇죠 홍웨이 쨍관 해서 형용사구가 수라다리의 노인 형태입니다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결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술구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네 자 시작 니 왜샘마 신칭 부하오 그렇죠 여기서 왜샘마 뒤에 있는 신칭은 주어 부하오는 수로 그래서 주어와 수로가 결합된 주술구 결합이 바로 문장 안에서 수로가 되는 거죠 자 수로를 이루는 구성성들 다시 한 번 떠올려봅시다 여기 좀 조금 어려워집니다 남코스로 명사구 중에서 너 이런 구두색 같으니라고 시작 니 니 쨍거 린 석 괴 그렇죠 동사구 중에는요 워 쨍 칸 칸 형용사구 어디가 티에 난 만 홍웨이 쨍 권 그렇죠 다음 주술구 니 왜샘마 신칭 부하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질 때까지는 요 각각의 구를 집중적으로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 다음에 입으로 몇 번 읽어줘요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으로 그린 다음에 각각의 요런 단어들이 요런 구들이 떠올려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스피드체크 자리인데요 우리 교과서 49페이지에 상단에 스피드체크 제스님 단어가 들어갈 위치를 고르세요 자 지금부터 역시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하옵 신사이 칼슈 하옵 주제했다 자 주어웨이란 단어 다음께 주어웨이 주어웨이 이 주어웨이는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문장 맨 앞에 들어갈 때도 있고 주어 뒤 수로자리에 들어가기도 해요 자 이 문장 보시면 고어지마우이시 국지무역학과 국지무역학과는 무역학과잖아요 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대학이거든요 그럼 이게 대학이 더 큰 범위예요 학과가 더 커요 대학이 더 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더 이익거구만 그리고 자이 경제대학이 장지암 주이다더 부산 했어요 서술의 대상이 뭘까요 여기서 경제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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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써 주어 웨이 징지 슈에 비엔더 이거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고어지마우이시 수로는 주어 웨이 목적어는 부만 주술 그리고 나서 자이 징지 주이의 부사어 표시해드릴게요 여기가 수로로써 비자리에 들어가서 수로 징지 주이의 이거부만 목적어 다음 뒤에 자이 징지 주이의 짠 짠 수로 부산 목적어 인강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스피드체크 좀 수준 있는 문제도 다뤄봐야 실력이 향상되지 맨날 쉬운 것만 어 오바 출바 이런 것만 배워면 안 돼요 네 자 스피드체크에 이어서 다음은 실력 업 차례 우리 교과서 49페이지 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와 수로를 배웠어요 주어는 서술의 대상이었고요 수로는 주어를 설명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를 바로 수로라고 했는데 어 일단 나는 차를 마신다 시작 워허차라 괜찮아요 나는 차를 마셨다 그리고 워페이마라이툰 시작 워페이마라이툰 이때의 워는 각각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워은 동작의 주체예요 그죠 내가 차를 직접 마신 거예요 두 번째 워은 내가 야단을 맞은 거죠 욕을 먹은 거죠 그죠 이랬을 때 동작의 개체 그래서 주어의 그 정의 중에서 서술의 대상으로서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받는다고 했죠 이 동작을 받는 대표적인 베이짜문입니다 한 번 더 워페이마라이툰 시작 워페이마라이툰 그 다음에 주어 주체나 객체가 아닌 서술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제3자 다 함께 타술의 대상 시작 타술의 대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작하실 때 누군가 나 또는 너가 아닌 제3자를 쓰실 때는 이렇게 타 인칭 대상 쓰시면 되죠 6급 나중에 쓰기 이런 시험 같은 거 보시게 될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돼요 월로 쓰실 것인지 타로 쓰실 것인지 그런 게 좀 헷갈릴 때가 나와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코갯속 정리 들어가 봅니다 자 수로란 수로는 뭐였죠 주어 동작의 주체를 설명 서술하는 역할을 함 그렇죠 설명 서술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설명 서술하는 역할을 함 다음 수로를 이룰 수 있는 구성 성분에는 뭐뭐 있었습니까 시작 동사 형용사 그렇죠 여기 공간이 협소하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해드릴게요 자 수로란 서술의 서술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로를 이룰 구성 성분들 뭐뭐뭐 있다고요 시작 동사 형용사 또 명사 대명사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거를 동사 형용사는 각각 썼어야 됐어요 네 동사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수량사 각종 구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한번 떠올려볼까요 명사인 경우 뭐였었죠 명사인 경우 명사가 수로가 되는 경우 날짜 네 시간 날씨 그렇죠 조금의 팁을 드렸어요 자 뭐가 있었죠 징힌 징힌 신치 틴 그 다음에 신 자 량 량 디에 그렇죠 내일은요 민 틴 인 틴 그렇죠 시간상 쓰지 않겠습니다 대명사 대명사가 수로가 되는 경우 대명사 그렇죠 너 왜 그래 시작 니 서 말라 있었고요 수사 수사가 저기 수로자래 들어가는 거 네 수량사 응 시작 니만 너무 많았어 외운 게 너무 많았어 잠깐만 니만 자 당신들 스스로 가져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세 개씩 그래서 수사 수량사보다는 수량사라는 표현이 더 옳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시작 니만 지지 나 쟈 매 런 산 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갑종구 중에서 명사구 명사구 시작 니 쩌거 린 석 구애 그렇죠 인색한 구두색 같은이라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동사구 시작 워 쥐 칸 칸 한 번 더 워 쥐 칸 천안문 광장은 또 형용사구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시작 테나만 홍 위 쭌 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주술구 너 왜 기분이 니 왜 샘 마 신 칭 부 하 오 위 장 하 자 이렇게 해서 각종구 동사용사는 너무 쉽지만 한 번씩 떠올려 봅시다 동사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은 뭐였죠 시작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됐어요 틸 칠 누왕 보아라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대표적인 문제는 뭐였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예문들 제 제스처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했을 때 그 자세들을 한 번 떠올리면서 복습하시면 기억이 오래 남을 거예요 동사용사서부터 각종구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확인학습 문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워크북 5페이지에 있는데 이 문제 플러스 아이고 답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이 문제 플러스 추가 확인학습 문제 우리 인강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들어가시면 되고요 현장강의 통실들 자 지금부터 지정해드립니다 이 세 문제 30초 플러스 또 추가 제공된 문제 10초 총 40초들입니다 준비 이제 시작 워낙 느리게 읽는 분들 계세요 완벽하고 꼼꼼한 분들 근데 이 HSK 시험은 속독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억곡적 기초를 다지고는 있지만 빨리 읽고 속독하고 주술목을 빨리 빨리 찾는 그런 센스를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40초밖에 안 드린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같이 풀겠습니다 자 체판 보시죠 우선 첫 번째 까오가 있어요 까오는 형용사니까 수로가 되겠죠 그럼 뭐가 까오 시작 치원까오 그렇죠 그럼 주술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관용어 부사어 쏙 집어넣으면 되죠 시작 진티엔 데 치원 샹당 가오 그렇죠 다음 2번 怎么样 怎么样은 의문 대명사인데 오늘 수로 편에서 배웠죠 그죠 이怎么样을 수로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더하고 샹티하고 부모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타더 샹티이怎么样 해도 되지만 여기 부모가 등장했으니까 그의 부모님의 컨디션 건강상태 어떠니 시작 타더 부모 샹티이 怎么样 가장好 자 3번 고원 도 후이 타 쥐씨 다섯 개 단어로 확장됐네요 그래서 주어 주어를 찾으려면 명사 혹은 대명사 그 다음에 수로 동사 혹은 형용사 혹은 명사 혹은 대명사 그리고 수량사 각종구가 있지만 있지만 여긴 없잖아요 여긴 없으니까 너무 헤맬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그는 읽을 수 있다 모르시장 타 호이 도 쥐씨 고원 그렇죠 문제 풀 때 번호 달지 마세요 1,2,3,4로 번호 달지 말고 화살표로 쏘세요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 타 도 고원 주술 확인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다시 한번 타 쥐씨의 고원 그렇죠 그는 이러한 공문을 읽을 줄 안다 다음은 이어서 확인학습 문제입니다 인강 듣고 계신 분들은 화면 일시정지 문제 풀고 강의 들으시고요 자 현장의 통신을 다 푸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후이, 장, TNT 징랑 지오, TN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혹시 나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자 다음께 징랑 징랑 그렇죠 아까는 인, TN이라는 단어 배웠죠 함께 인, TN 인, TN 그건 흐린 날씨고 징랑은요 맑다 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형용산 수로 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보통 징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TNT 징랑 시작 근데 언제의 TNT가 징랑해요 치우, TN TNT 히, 장, 징랑 이렇게 되겠죠 정도부사 히, 장은 뒤에 형용사나 심리동사 필요하니까 그래서 네 치우, TN TNT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치우, TN, TNT 그렇죠 잘 됐군요 치우, TN, TNT 히, 장, 징랑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치우, TN, TNT 히, 장, 징랑 네 이상으로 해서 확인학습문제 플러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재밌죠 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길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문정화가 마인드맥으로 또 간단한 공식들 또 재미있는 방식을 이용해서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오늘의 어휘 정리해봅니다 아마도라는 뜻을 가지면 부사인데요 이 단어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단계 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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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태 배웠었습니다 다음 호는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속담 겨워 그렇죠 그때 배웠었죠 호 살다 다음은 따뜻하다 다음께 랏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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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티인티인 랏호 진티인 랏호 할 때의 랏호죠 혁명사 수라자라에 들어가는 형태 다음 상황 다음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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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혁명사 중에서 웅장하다라는 단어 홍웨 뭐가 웅장했었죠? 티야랑만 홍웨 쭌 관 랏호 쭌 관 웅장하면서도 장대하다 라는 형태의 혁명사 자, 홍웨 글자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손가락으로 써보세요 펜으로 쓰는 건 손이 지쳐요 손목 아파요 근데 손가락으로 쓰는 건 손가락만 아파요 여기 차라리 나 그래서 이걸로 쓰다가 좀 힘들면 새끼소크라고 하고 엄지로 쓰고 이렇게 하세요 자, 다음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 다음 시간에서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목적어에 대한 정의 목적으로 이룬 구성성분 그리고 이중 목적어 동사수로문 만들 수 있는 이중 목적어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역시 수업 시간 중에 달달달달 외우면서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네, 컨디션만 잘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서두에 제가 건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저도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항상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마음 그리고 열린 자세로 우리 수업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자, 수업 마무리니까 숙제 내드려야죠 오늘의 숙제는 콕 앤 속 외워서 그리시고 본문에 나온 오늘 예문을 다섯 번씩 읽고 단어 외우시는데 별거 없어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공부에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쉬신이라든지 워크북 2에서 5페이지까지 풀고 틀린 문제만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워크북 빨리 푸세요 시간 제한은 한 문제당 한 30초? 이 정도? 30초 이내로 네, 그렇죠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정아의 중국어법 교과서 이 자문에서 주어와 수록편 안내를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 목조거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옵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분야맨. 감사합니다.